북한산 송이도 와가지고 있어요 8월이 돼가니까 송이가 이제 막 나오네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추석에 송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건 아직 안 나오죠 나와요 나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? 요거만큼 90만원이야 와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1kg 90만원이래요 지금 북한산은 얼만데요 이거? 15만원 15만원? 차이 진짜 많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날때는 7배 차이가 7배요? 우리나라 거랑 북한 것이 차이가 날 때는 7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송이 진짜 좋습니다 이야 추석이 되니까 진짜 송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참아 송이랍니다 일찍 송이 구경시켜드렸어요 안녕 사랑한다 안 머리를